5월 9일 목요일 도착 러시아 댁에 시세 2가격 실화, 박달화로 및 선어자수 킹크랩시가 파괴합니다. 어버이날 특가 어그팔댁에 리뷰특가 1kg당 34,900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제까지만 판매하려던 상품을 하루 더 연장합니다. 단 한정 물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 부탁드립니다. 오늘 단 하루 전상품 3kg부터 무료 배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평일임에도 가족 모임을 하신다고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오늘이 어버이날이어서 그런지 단골분들의 문의가 아침부터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어그팔 살아있는 박달댁의 대사이즈를 리뷰특가 적용시 1kg당 34,900원의 초특가 행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해수위 편지에서 통관 및 유통시 발생하는 러시아 댁의 선어자숙 상품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최다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후에는 조기 품절되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딱 하루 한정 100kg까지만 리뷰특가 적용시 1kg당 2만 9,900원으로 행사 중입니다. 또한 요즘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블루브라운 선어자숙 킹크랩도 극소량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댁의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수산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댁에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활어 박달대개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어대개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절 전 구매시 5월 9일 목요일 고객님 댁 도착 오늘의 특가 일본 어그팔 살아있는 박달대개 대사이즈 300kg 한정 리뷰특가 1kg당 3만 9,900원 x 3만 4,900원 이번 재구매 1위 100kg 한정 올해 최저가 선어자숙 대개 대사이즈 리뷰특가 1kg당 3만 3,900원 x 2만 9,900원 3번 없어서 못 파는 블루 선어자숙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6만 7,900원 x 6만 2,900원 4번 없어서 못 파는 브라운 선어자숙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4만 6,900원 x 4만 3,900원 5번 진귀한 상품 한정 5kg 급냉 대개 다리만 모아서 자숙 리뷰특가 1kg당 3만 3,900원 x 2만 9,900원 리뷰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의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개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5월 보내세요. 가성비 킹크랩 communist 아멘